인피니트 트위트 시작했어? 줘봐 줘봐 인피니트 트위트 시작했나요? 헐 헐 대박 시작한거임? 와 대박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우연의 개인 방송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인피니트 트위터 라이브 이벤트 이기도 하고 그리고 페리스코프 생중계 방송인데 아이돌 최초로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아이돌분들도 이렇게 개인 방송하면서 팬여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모 죽음 처음 안하면 안하는 울림 오 인부심이죠 인부심 이뻐 사랑해요 오빠 근데 이거 잠깐만 화질이 되게 좋다 이거 뭐 진짜 와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는데 어 여러분 어플 까면서 안 힘드셨어요? 많은 분들이 이걸 처음 깔아 보느라 굉장히 어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안 힘드셨나요? 널 솜사탕에 영어 어려워 영어라서 완전히 힘듦 적응 중 아 적응하시면 저를 어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어 처음으로 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이 어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뵐 예정이에요 아 아 아 이거 약간 어색하다 이거 약간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아 개인 방송 또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 댓글 좀 읽어볼까요? 그러면? 와 댓글 진짜 빨빨리 올라간다 역시 각도를 아는 우연오빠 완전히 힘들었어요 유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어 하트 보내기는 어 여러분들이 화면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저에게 마구마구 하트 좀 날려주세요 좀만 더 날려봐요 화면 클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네 더 누르세요 화면을 누르셔야 돼요 예예 좋습니다 어 하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여기 막 보라색이랑 파란색 막 민트민트 보라보라 노랑노랑 막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아 엄청 누르고 있어요? 오빠 좋아해요 어 감사합니다 폭풍 하트 몇개야 이거 오빠 사랑해 휴 손가락 아프다 민트 내꺼 하하하하 콘서트 스포 좀 해주세요 아 콘서트 콘서트 스포요? 어 일단 어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신곡 을 어 아마 거의 다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뭐 수록곡 중에 문 라인 다 얘기해도 되나 이거?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여기 뭐 직원분들이 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팬 여러분들을 위한 가수니까 어 미리 스포 좀 남길게요 문 라인도 하고 그리고 발걸음? 하하하 발걸음 듣고 싶어요? 발걸음 좋아요? 발걸음 한 소절? 하하하 하하하 해 질 무렵 하하하 이 발걸음 아니구요 예 하하하 예 아 하하하 다들 발걸음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다른 것도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저 저 아 롤리나이 아 롤리나이 쓰읍 하려나? 롤리나이 하하하 죄송해요 시간은 제가 다음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어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꼽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어 여기 누가 보내주셨냐 S Y A A B E A R 님이 오빤 오빤 주로 어디서 음악적 영감을 얻으세요?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많이 얻는 영감이 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예 그리고 저희 노래 중에서도 어 여러분들에 대한 가사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런 영감을 토대로 만든 노래가 꽤 있죠 예 저의 뮤즈는 여러분들이니까요 예 알고 계셨나요? 제 뮤즈는 여러분들이에요 예 어 끊기세요? 아 끊기면 안 되는데 렉 걸려요? 아 안 돼 안 돼 렉 걸리면 안 되는데 어 지금 어 제가 어 아이돌 최초로 첫 시도를 했는데 지금 서버가 폭주하고 있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계속해서 그럼 질문 좀 어 더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어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지금 딱 만약에 셀카를 찍는다면 이렇게 요정도 이정도 몇도죠?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세요 딱 요정도 이 위에 요 머리가 살짝 살짝 잘려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화면에 다 들어와도 되고 요렇게 요정도 요정도 45도라고 하는데 다들 요정도 이구요 네 제가 제일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거울을 많이 보시면서 내 얼굴이 어디가 잘나오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어 어떤 것들이 있나 어 어떤 것들이 있나 투데이 우현 에이 아 w h 인피니트 h의 노래 중에 예뻐라는 곡을 우현 오빠 스테일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인피니트 h 중에 예뻐라는 곡 호야씨가 또 작곡을 하셨죠 넌 정말 예뻐 너무나 아름다워 가끔은 미워 나를 또 외면 음 네 어때요 어 민망하네 목소리 안 들려요 잠깐만 노래 불렀는데 목소리 안 들리신다고요 어 여기 댓글들이 꿀떨어졌다 꿀떨어지네 어 렉헥을 좀 렉하 오빠가 더 예뻐 귀청소 했다 라고 지금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하트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트 지금 어 연달아 10개 정도 떴어요 어 또 떴네 예 또 보내주세요 여기 또 댓글 중에 오빠가 또 작곡한 거 없으신가요 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어 최근에 작곡한 노래 중에서 최근에 작곡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연도에 작곡한 노래가 한 15곡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 언제 다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선불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댓글